굴삭기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엔진과 열에 납불 이유는 없다. 2번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피스톤 등의 마무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1. 과급기 2. 에어클리너 3. 플라이휠 4. 능각장치 정답은 2. 에어클리너 해설, 에어클리너는 실린더의 흡입 때는 공기를 여과하고 소음을 방지하며 옆화 시에 불길을 저지한다. 실린더와 피스톤의 마멸 및 오일의 오염과 베어링의 소손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3번 다음 중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녹스의 발생 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 높은 연소온도 2. 가속불량 3. 흡입공기 부족 4. 소연경계층 정답은 1. 높은 연소온도 해설,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려면 매우 높은 온도가 가해져야 한다. 자동차의 엔진 등의 내부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로 방출된다. 4번 디젤기관에 사용하는 분산호술의 종류 중 틀린 것은 1. 핀틀형 2. 스로트형 3. 홀형 4. 싱글포인트형 정답은 4. 싱글포인트형 해설, 싱글포인트 노즐은 단공노즐이라고도 하며 노즐이 한 개뿐이라 연소실에서 분산상태가 좋지 않아 디젤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5번 기관에서 실화 미스파이어가 일어났을 때의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엔진의 출력이 증가한다 2. 연료 소비가 적다 3. 엔진이 가능한다 4. 엔진 회전이 불량하다 정답은 4. 엔진 회전이 불량하다 해설, 엔진에서 실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폭발이 불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람으로 엔진 출력이 떨어지게 되며 엔진 회전이 불량하게 된다. 6번 기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냉각수의 수온을 측정하는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1. 실린더 헤드 물재킷부 2. 엔진 크랭크 케이스 내부 3. 라디에이터 하부 4. 수온 조절기 내부 정답은 1. 실린더 헤드 물재킷부 해설, 기관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과열되었을 때 팬과 같은 냉각 장추를 작동하기 위해서이다. 기관이 과열되었는지 온도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물이 냉각 장추를 거치기 전 상태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번 1kW는 몇 PS인가? 1. 0.75 2. 1.36 3. 75 4. 735 정답은 2. 1.36 해설 PS는 마력의 단위로 즉 마찰을 부리는 말이 1분 동안 하는 일을 실직하여 정한 값이다. 1PS는 735.5W에 해당함으로 1,000 나누기 735.5W는 1.36PS이다. 8번 기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물통로에 해당되는 것은 1. 오일펜 2. 벨브 3. 워터 자켓 4. 실린더 헤드 정답은 3. 워터 자켓 해설 워터 자켓은 실린더 헤드 및 블록의 일체형 구조로 이루어진 장치로 냉각수가 순환하는 물통로를 말하며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9번 과급기를 부착하였을 때 2점이 아닌 것은 1. 고지대에서 출력의 감소가 적다 2. 회전력이 증가한다 3. 기관 출력이 향상된다 4. 압축 온도의 상승으로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 정답은 4. 압축 온도의 상승으로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 해설 과급기는 흡기 다기관을 통해 공기가 각 실린더의 흡익 밸브가 열릴 때마다 신선한 공기가 다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실린더의 흡익 효율이 좋아져 출력이 증대된다 고지대에서는 출력 감소가 덜하게 된다 10번 보기에 나타낸 것은 어느 구성품을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인가 보기 직접 분사 실식 예연소 실식 와류 실식 공기 실식 1. 연료 분사 장치 2. 연소실 3. 기관 구성 4. 동력 전달 장치 정답은 2. 연소실 해설 연소실은 분사됨 연료가 연소되는 곳으로 직접 분사 실식 예연소 실식 와류 실식 공기 실식 등이 있다 11번 기관의 엔진 오일 여과기가 막히는 것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은 1. 체크 밸브 2. 바이패스 밸브 3. 오일 디퍼 4. 오일 팬 정답은 2. 바이패스 밸브 해설 오일 여과기가 막혀 오일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과기를 통과하지 않고 오일이 우회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한다 12번 경음기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았는데 경음기가 계속 굴리는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 경음기를 내에 접점이 용착 2. 배터리에 과충전 3. 경음기 접지선이 단선 4. 경음기 전원 공급선이 단선 정답은 1. 경음기를 내에 접점이 용착 해설 경음기가 임의로 작동한다는 것은 운전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경음기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경음기를 내에 접점이 어떤 원인에 의해 용착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다 13번 무한 궤도식 굴삭기의 하부 추진체 동력 전달 순서로 맞는 것은 정답은 기관 유압 펌프 컨트롤 밸브 센터 조인트 주행 모터 트랙 14번 디젤 엔진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연소실에 분사하는 것은 1. 프라이밍 펌프 2. 인젝션 펌프 3. 분사 노즐 인젝터 4. 조속기 정답은 3. 분사 노즐 인젝터 해설 분사 노즐은 분사 펌프에서 공급한 고압의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소실 내에 분사하는 장치를 말한다 15번 엔진이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1.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2. 클러치 디스크가 마멸된다 3. 크랭크축 저널이 마멸된다 4. 엔진의 수명이 단축된다 정답은 1.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해설 시동 전동기의 조작은 5에서 15초 이내로 작동하며 기관이 기동한 다음 시동 전동기의 스위치를 계속 온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16. 기관을 회전시키고 있을 때 축전지의 전해액이 넘쳐 흐른다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1. 전해액량이 규정보다 5mm 낮게 들어있다 2. 기관의 회전이 너무 빠르다 3. 펜벨트의 장력이 너무 팽팽하다 4. 축전지가 과충전되고 있다 정답은 4. 축전지가 과충전되고 있다 해설 건설기계의 발전 및 충전장치에는 발전조정기가 포함되어 있어 발전전압 및 전류를 조정해준다 이 조정이 불량할 경우 과충전된 축전지에 계속 높은 충전률로 전류가 공급되면 축전지 전해액이 넘치게 된다 17번 AC 발전기 작동 중 소음 발생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베어링이 손상되었다 2. 벨트 장력이 약하다 3. 고정 볼트가 풀렸다 4. 축전지가 방전되었다 정답은 4. 축전지가 방전되었다 해설 AC 발전기의 소음은 주로 기계적인 결속이 풀리거나 베어링이 손상된 경우 그리고 벨트 장력이 약하여 요동치게 되는 경우 생긴다 축전지가 방전되는 것과 소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8번 클러치의 미끄러짐은 언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가 1. 공전 2. 저속 3. 가속 4. 고속 정답은 3. 가속 해설 클러치가 미끄러진다는 것은 클러치판의 마찰력을 이기는 힘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속이든 저속이든 상관없이 힘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가속되고 있는 때에만 힘이 공급되는 상황이다 19번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지만 빛이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소자는 1. 발광 다이오드 2. 포토 다이오드 3. 제너 다이오드 4. 피엔 접합 다이오드 정답은 2. 포토 다이오드 20번 건설기계 장비에 사용되는 12V 납산 축전지의 구성 셀 수는 어떻게 되는가 1. 약 3V의 셀이 4개로 되어 있다 2. 약 4V의 셀이 3개로 되어 있다 3. 약 2V의 셀이 6개로 되어 있다 4. 약 6V의 셀이 2개로 되어 있다 정답은 3. 약 2V의 셀이 6개로 되어 있다 21번 21번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지면에 밀착 2. 20에서 30cm 3. 50에서 55cm 4. 80에서 85cm 정답은 2. 20에서 30cm 해설 해설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경우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도록 20에서 30cm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22번 굴삭기의 3대 주요구 구분으로 오른 것은 1. 트랙 주행체 하부 추진체 중간 선회체 2. 동력 주행체 하부 추진체 중간 선회체 3. 작업 전부 장치 상부 선회체 하부 추진체 4. 상부 조정 장치 하부 추진체 중간 동력 장치 정답은 3. 작업 전부 장치 상부 선회체 하부 추진체 해설 굴삭기의 3대 주요구는 작업 전부 장치 상부 선회체 하부 추진체 이다 23번 장비에 부하가 걸릴 때 토크컨버터의 터빈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1. 빨라진다 2. 느려진다 3. 일정하다 4. 관계없다 정답은 2. 느려진다 해설 장비에 부하가 걸리면 입력된 터빈의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24번 트랙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쇼핑 2. 스윙기어 3. 링크 4. 핀 정답은 2. 스윙기어 25번 기중 작업에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붐 길이와 각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1. 붐 길이는 길게 각도는 크게 2. 붐 길이는 짧게 각도는 그대로 3. 붐 길이는 짧게 각도는 작게 4. 붐 길이는 짧게 각도는 크게 정답은 4. 붐 길이는 짧게 각도는 크게 해설 기중 작업 시 붐 길이가 길어지고 각도가 작아지면 회전력 토크가 크게 발생하여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라므로 붐 길이는 되도록 짧게 잡아야 하며 각도는 크게 해야 한다. 26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브레이크를 연속하여 자주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되어 마찰 개수가 떨어지며 브레이크가 잘 됐지 않는 것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조작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은 1. 노킹 현상 2. 페이드 현상 3.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4. 채팅 현상 정답은 2. 페이드 현상 해설 페이드 현상은 마찰열이 축적되어 마찰 개수의 저하로 제동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노킹 현상은 기관이 과열하여 실린더 내에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타격하여 소음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27번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 4. 자동차 고속주행의 교통에만 이용되는 도로 정답은 1.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28번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벌금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번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인 경우인가 1. 0.25 2. 0.03 3. 1.25 4. 1.50 정답은 2. 0.03 해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30번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전문건설기계 정비업자 3. 국토교통부장관 4. 건설기계 폐기업자 정답은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1번 공기압축기의 건설기계 범위로 맞는 것은 단 매 제곱미터당 7kg 기준 1.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43kg 이상의 이동식 2.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03cm 이상의 이동식 3.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cm 이상의 이동식 4.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63kg 이상의 이동식 3.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cm 이상의 이동식 32번 도로교통법상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1. 경찰공무원의 수신호 2. 신호기의 신호 3. 운전자의 수신호 4. 안전표지의 지시 정답은 1. 경찰공무원의 수신호 해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번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관련법상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야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5일 2. 15일 3. 1월 4. 2월 정답은 4. 2월 해설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사변, 기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4번 그림과 같은 실린더의 명칭은 1. 단동 실린더 2. 단동 다단 실린더 3. 복동 실린더 4. 복동 다단 실린더 정답은 3. 복동 실린더 해설 그림에서 피스톤을 사이에 두고 작동류의 토출구가 양쪽으로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복동 실린더로 두 가지의 동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35번 건설기계를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는 어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신규등록검사 2. 계속검사 3. 수시검사 4. 정기검사 4. 정기검사 정답은 4. 정기검사 36번 다음 중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1. 횡단보도 2. 교차로 3. 경사로의 정상 부근 4. 건널목 정답은 3. 경사로의 정상 부근 37번 유화비에 사용되는 참가제 중 산화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금속의 표면에 부식 억제피막을 형성하여 산화물질이 금속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1. 산화방지제 2. 산화축진제 3. 소포제 4. 방청제 정답은 1. 산화방지제 38번 유환모터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내부 부품의 파손 2. 작동요 속의 공기의 혼입 3. 체결 볼트의 이완 4. 펌프의 최고 회전속도 저하 정답은 4. 펌프의 최고 회전속도 저하 해설 펌프의 최고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39번 유화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화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최고 압력을 규제하고 유화태로 내에 필요한 압력을 유지하는 벨브는 1. 압력 제어 벨브 2. 유량 제어 벨브 3. 방향 제어 벨브 4. 온도 제어 벨브 정답은 1. 압력 제어 벨브 해설 압력 제어 벨브는 유화태로 내에 오일 압력을 제어하여 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벨브이다. 40번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1. 건널목 바로 전에 일시정지하였다. 2. 야간에 교행할 때 전조 등의 광도를 강화하였다. 3. 도로 모퉁이 부근에서 앞지르기하였다. 4. 주간에 방향을 전환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켰다. 정답은 3. 도로 모퉁이 부근에서 앞지르기하였다. 41번 유학탱크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2. 드레인 배출 벨브 및 유면기를 설치한다. 3. 오일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4.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정답은 4.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해설 5. 오일 냉각기 쿨러는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42번 일반적으로 유압 펌프 중 가장 고압 고효율인 것은 1. 베인 펌프 2. 플런저 펌프 3. 이단 베인 펌프 4. 기어 펌프 정답은 2. 플런저 펌프 4. 해설 5. 플런저 펌프는 고압에서 노설이 작아 최적 효율이 85-90%로 가장 높고 다른 펌프에 비해 수명이 길다. 43번 유압 장치에서 방향제어 벨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주는 벨브이다. 2. 오일의 압력을 바꿔주는 벨브이다. 3. 오일의 유량을 바꿔주는 벨브이다. 4. 오일의 온도를 바꿔주는 벨브이다. 정답은 1.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주는 벨브이다. 44번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 변화가 큰 오일의 점도지수는 1. 점도지수가 높은 것이다. 2. 점도지수가 낮은 것이다. 3. 점도지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4. 점도 변화와 점도지수는 무관하다. 정답은 2. 점도지수가 낮은 것이다. 해설 유압유는 온도지수가 높아야 한다. 즉,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 변화가 작은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온도지수가 낮아 온도가 높아질 때 점도가 크게 달라지면 유압이 달라지거나 동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5번 유압장치의 일상점검 개소가 아닌 것은 1. 오일의 양 점검 2. 변질상태 점검 3. 오일의 누유 여부 점검 4. 탱크 내부 점검 정답은 4. 탱크 내부 점검 해설 탱크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오일을 모두 빼내야 가능한 것이므로 일상적 점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46번 유압 실린더의 움직임이 느리거나 불규칙할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다. 2. 유압의 점도가 너무 높다. 3. 회로 내의 공기가 혼입되고 있다. 4. 체크 배부의 방향이 반대로 설치되어 있다. 정답은 4. 체크 배부의 방향이 반대로 설치되어 있다. 해설 체크 배부의 방향이 반대로 되면 작동이 흐름이 막혀 아예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47번 연료 파이프에 피팅을 풀 때 가장 알맞은 렌치는 1. 소켓 렌치 2. 복스 렌치 3. 오픈 앤드 렌치 4. 탭 렌치 정답은 3. 오픈 앤드 렌치 해설 파이프에 피팅을 풀기 위해서는 렌치의 입이 열려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오픈 앤드 렌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48번 연소의 3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물 2. 공기 3. 점화원 4. 가약물 정답은 1. 물 49번 굴삭기로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땅을 깊이 팔 때는 붐의 호수나 버킷 실린더의 호수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2. 암석 토사 등을 평탄하게 고를 때는 선회관성을 이용하면 능렬적이다. 3. 암 레버에 조작 시 잠깐 멈췄다 움직이는 것은 펌프의 토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4. 작업 시는 실린더의 행정 끝에서 약간 여유를 남기도록 운전한다. 정답은 2. 암석 토사 등을 평탄하게 고를 때는 선회관성을 이용하면 능렬적이다. 해설 선회관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선회하는 속도를 크게 하여 큰 힘을 얻겠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선회하는 속도를 크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일일 때므로 삼가야 한다. 50번 드릴 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1. 안전화 2. 장갑 3. 작업모 4. 작업복 정답은 2. 장갑 해설 장갑을 착용한 채로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장갑이 드릴링 날에 끌려 들어가 손까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드릴링 머신을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1번 건설기계 장비의 운전 중에도 안전을 위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1. 계기판 점검 2. 냉각수량 점검 3. 타이어의 압력 측정 및 점검 4. 펜벨트 장력 점검 정답은 1. 계기판 점검 해설 계기판은 건설기계 장비를 운전하는 도중에 각종 장치 이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52번 유류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비급화재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다량의 물을 부어 끈다 3. 모래를 뿌린다 4. ABC 소화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2. 다량의 물을 부어 끈다 해설 비급화재는 유류화재로서 기름, 타르, 페인트, 가스 등에 난 불이며 재가 남지 않는다 가스의 경우 폭발을 동반하기도 한다 물로 끌 수 없고 모래나 ABC 소화기 비급화재 전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압해야 한다 53번 산소아세틸렌 가스 용접에서 토치의 점화 시 작업의 우선순위 3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연다 2. 토치의 산소밸브를 먼저 연다 3. 산소밸브와 아세틸렌 밸브를 동시에 연다 4. 혼합가스 밸브를 먼저 연 다음 아세틸렌 밸브를 연다 정답은 1.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연다 해설 산소아세틸렌 가스 용접에서 토치의 점화할 때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밸브를 열어 점화시킨다 작업 후에는 산소밸브를 먼저 닫고 아세틸렌 밸브를 나중에 닫는다 54번 벨트를 플리에 걸 때는 어떤 상태에서 걸어야 하는가 1. 회전을 중지시킨 후 건다 2.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건다 3. 중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건다 4.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건다 정답은 1. 회전을 중지시킨 후 건다 해설 플리에 벨트를 걸 때는 무조건 회전을 중지시킨 후 건다 회전이 걸린 상태에서는 회전 속도의 고화를 막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55번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복장을 선정할 때의 유익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화기 사용 작업에서 방염성,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착용자의 취미, 기호 등을 중점에 두고 선정한다 3. 작업 복은 몸에 맞고 동작이 편하도록 제작한다 4. 상의의 소매나 바지 차려 끝 부분이 안전하고 작업하기 편리하게 잘 처리된 것을 선정한다 정답은 2. 착용자의 취미, 기호 등을 중점에 두고 선정한다 56번 소화하기 힘든 정도로 화재가 진행된 현장에서 제일 먼저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소화기 사용 2. 화재 신고 3. 임명 구조 4. 경찰서의 신고 정답은 3. 임명 구조 57번 그림과 같이 시가지에 있는 배전선로 A에는 보통 몇 볼트의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가? 1. 110V 2. 220V 3. 440V 4. 22,900V 정답은 4. 22,900V 해설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변압기를 거쳐 시가지의 배전선로 A를 통해 송전되는데 이때 전압은 배전용 전압 주로 22.9kV로 낮춘다 배전선로를 통해 가전과 직장에 전기가 들어가게 된다 58번 지하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공사 중 지면에서 0.3m 깊이에서 물체가 발견되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맞는 것은 1. 도시가스 입상관 2.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는 보호판 3. 가스 차단 장치 4. 수추기 정답은 2.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는 보호판 59번 도로굴착자는 되메운 공사 완료 후 최소 몇 개월 이상 집안침화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가 1. 1개월 2. 2개월 3. 3개월 4. 4개월 정답은 3. 3개월 60번 특구앞 전선로 부근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방법 중 틀린 것은 1.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감시하도록 한다 2.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붐이 전선에 접촉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4. 작업 전 고압 전선의 전압을 확인하고 안정거리를 파악한다 정답은 3. 붐이 전선에 접촉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해설 5. 고압 전선 부근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